어느 대학에서 논술고사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표준편차가 10점인 정규분포 따라간다. 그리고 평균은 신뢰도 95%로 평균을 추정하고 싶다. 신뢰구간의 길이가 2.8 이하가 됐으면 좋겠다. 표본의 크기를 최소 얼마로 해야 되죠? n은 최소 얼마로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핵심이 되는 부분의 색깔을 칠해보면 이래요. 표본평균이 있고 x바, 아기한, 표본평균이 있고요. x바 플러스 알파 루트 n 룬의 시그마 하자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일단 이거는 앞에서 훈련이 됐었어야 돼. 요 요형까지 왔을 때는. 그런데 신뢰구간의 길이는 이 큰 값에서 이 작은 값을 빼면 되잖아요. 빼는 거. 그러니까 x가 날아가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걸 빼니까 이 알파 루트 n 분의 시그마가 나온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아무튼 걔네가 2.8 이하가 되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정말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제 시그마가 누구지? 어디 보자. 표준평차 쉽죠? 시그마가 10이고요. 요건 10이고요. 알파 값은 1.96 알파. 신뢰도 알파 하면 여기를 말하고 신뢰도 95% 하면 이쪽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아까 또 배웠죠? 여기엔 1.96이 들어갑니다. 2 곱하기 1.96 곱하기 10 루트 n 그리고 여기는 2.8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랑 계산해서 1.4 정도로 날아가게 하고 자 1.4와 루트 n을 트레이드 합시다. 이제 계산 그냥 하는 거야. 루트 n 자리와 1.4 자리는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이제 이거 계산하면 n 값을 구하게 되는 거지 뭐. 그래놓고 그냥 편안하게 계산만 좀 해주면 됩니다. 뭐라고요? 1.6이 나왔다고? 1.6이 나왔다고? 아 그래? 일단 그러면 그거 쌤이 받아서 계속 갈게. 일단 믿고 이쪽으로 왔어요.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되겠죠? 25.6쯤 될 거예요. 25.6보다 커야 되니까 26명부터 최소 26명 아니면 최소 26개 뭐 사람이면 명을 붙이고 사물이면 개수를 붙이면서 가면 되죠. 끝. 자 이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풀이를 2번부터 시작해가지고 3번 지나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음료수 한 병에 담긴 칼슘 0.475인거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기억해주면 좋겠고. 자 n병을 추출하겠다. 그 다음에 신뢰구간의 길이가 4.9 이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좀 빠르게 갈까요? 신뢰구간의 길이는 2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고 그게 4.9 이하였으면 좋겠어. 표준 편차는 5가 되고 알파 값은 1.96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지. 루트 n과 4.9는 트레이드 할 수 있다 그랬죠. 4.9야 이쪽으로 와라. 루트 n 저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건 그냥 분수 계산의 간단한 트릭이지.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와장창창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그건 저쪽에다가 낙서하듯이 조금 계산해줘도 괜찮은 거죠. 2, 5, 10 19.6이고 4.9가 있으니까 49분의 196으로 보고요. 7, 2, 14 그것도 안되나? 이게? 자 이거 계산하면 4가 된다. 4 그러면 양변 제곱해서 16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n이 16일 때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n의 최소값은 16입니다. 끝. 됐니? 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할 때 걸리는 시간 아까 그 출근 시간이랑 비슷한 말투죠? 그러면 이게 표본에 대한 얘기야? 아니면은 모집단에 대한 얘기야? 이제 신경 써서 잘 읽어보면 힌트 다 있다 그랬다. 자 고등학교 등교 시간이 표준편차가 4인 정균포입니다. 모집단 얘기야? 표본 얘기야? 모집단 얘기야? 그렇지. 그렇게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아 모집단 그렇단 얘기구나. 그럼 아까랑 똑같죠? 이제 밑줄 안궈도 될까나? 평균 시간 m 신뢰도 99% m과 m의 차이가 0.86 m과 x바의 차이가 0.86 이하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m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x바 플러스 0.86 이 나온다는 얘기거든. x바 마이너스 0.86 이 나오고요. 그럼 이 자리가 0.86 이라는 얘기죠. 알파 루트 n 분의 시그마 한 것이 0.86 이란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빨간색 네모 자리가 얘가 와야 되는 자리이니까 그 자리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소이까? 자 만약에 이에 같다면요. 우리가 알파 값은 2.58 왜? 99% 추정인데 신뢰도 99% 이렇게 말하면 여기 있는 사람 말한다 그랬죠? 그러면 알파는 여기서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2.58 그리고 루트 n은 얼마냐? 그냥 루트 n인 것 같고요. 표준편차 4에서 0.86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갔나요? 아이고 m과 m의 차이가 0.86 이하가 되게 하라 그랬구나. 0.86 이하가 되게 하라 그랬으니까 0.86 보다 이만큼이 0.86 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걔보다 구간이 더 작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0.86 이하로 라는 얘기는 그 차이가 0.86 이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0.86 보다 어떻게 되는 게 허락이 된 거야? 작거나 같아지는 게 허락이 된 거죠. 여기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이 아니라 부등호로 새로 표현을 좀 바꿀게요. 이제 얘랑 얘랑 내가 바꾼 다음에 계산할 거라는 거 눈치 딱 챌 수 있겠죠? 그죠? 얘랑 얘랑 바꾼 다음에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여기 자리가 0.86 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걸 제곱해서 n이 얼마인지 찾아주면 깔끔하게 끝나요. 이렇게요. Malcolm